안녕하세요. 이번 2013 키타스 전시에 참석한 커스텀 이어폰 제 아이디션입니다. 저희 회사는 고객분들 귀에 맞춤형태로 이어폰을 제작을 해주는 업체이고요. 실질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각각 고객분들 귀에 맞춤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아래 보시면 각 이어폰별로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각기 다르게 하실 수 있고요. 귀에 보이시는 쪽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들로 해서 각각 개성이 다른 이어폰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기존의 양산형 이어폰과는 다르게 고객분들이 귀에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차음성 같은 게 기존의 양산형 이어폰과 더 좋다는 장점들이 있고요. 귀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고음질의 소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2013 키타트 전시회에 참석을 해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많은 고객분들과 만나게 되고 바이어들과 만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았고요. 생각보다 커스텀 이어폰이라는 분야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전시에 참가해서 많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하이디션의 행보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